2023년 3월 24일 오는 CNN 10분 하원에너지 및 상업위원회 청문회에서 테톡 CEO가 유일한 증인으로 있는 캐피토리의 최신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명의 미국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앱은 국가 보안 문제로 인해 잠재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NN 10분 프랑스 정부의 연금제도 개편 계획에 대한 시의에 직면을 잃는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CNN 10회는 프로 공포홍 선수들에게 참을 수 없는 귀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CNN 10회 오늘의 에피소드에 대한 이것과 더 많은 것들 2클리 뉴스 퀴즈 1 지난주 금요일 국제형사재판소는 어떤 국제적 지도자에 대해 전본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까? 하리베어 현재 플로리다 일부 지역의 관광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자연현상은 무엇입니까? 시의자들은 국회가 어느 나라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려는 정부의 계획에 화가 나 있습니다. 3. 화요일에 방영되는 이슈에서 해리포터 팬들은 어떤 나라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을 몰입할 수 있을까요? 4. 어떤 미국에요? 학교 관리인 파페테리아 노동자, 버스 운전사, 그리고 다른 지원 직원들을 대피하는 노조가 이번 주에 파업을 했습니까? 5. 퍼즐을 풀 곤충이 조지떡이고, 똑똑하고,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5. 최근의 연구는 어떤 곤충을 훈련시킨다요? 7. 우클라우마의 포트실에서 미국은 어느 나라의 군인들을 미국의 무기 시스템으로 훈련시키고 있나요? 8.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원들은 최근 3D 프린팅을 통해 어떤 디저트를 만들 것인다요? 9. 프랑스에서 시민들은 국가의 정연을 무엇으로 올리려는 정부의 계획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2. 목요일 의회에 출석하여 앱의 보안 및 데이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주요 소셜미디어 앱의 CEO는 오늘의 CNN10 번역 녹취르기 인쇄 가능한 버전에 액세스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CNN10은 이동 중이거나 강의실에서 설명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컴팩트 주문형 뉴스 방송에 관심을 갖는 점점 더 많은 청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쇼의 우선순위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들을 확인하고 그들이 유수를 만드는 이윽 영향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건들이 어떻게 복잡한 국제사회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쇼의 우선순위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NFT에 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쇼의 우선순위에 유지됩니다.